이수만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이수만 선생님한테도 이런 얘기 좀 해본 적 있습니까? 저 나온 거 보셨어요? 선생님도 안 주무시잖아요 많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TV 켜고 보려고 그러면 보고 나서 소감 좀 한번 문자로 소감 바쁘신 거 아니니까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너 너는 나도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수만 선생님도 겁날 거 같아요 아 근데 선생님도 대단하신 거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어떤 컨셉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뭐 저는 이번 컨셉은 이런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이런 컨셉에 이런 걸 알아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거기서 끝날 줄 알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전 세계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보내드릴까요? 이렇게 문자를 하니까 선생님이 답이 짧아지셨어요 굿 굿 굿 굿 굿 이렇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진짜 유노 유노는 찐이에요 아 진짜? 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 공연에서 이제 일본 공연도 그리고 외국 공연에서 우리나라 공연에서 비 오는 날 있잖아요 SM타운이라고 하는데 전체 가수들 다 같이 비도 이렇게 오고 이제 광주형 분들도 그러고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처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비에 지지 맙시다 여러분 비에 지지 맙시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또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듣다가 와 비에 지지 말래? 처음 받아본 멘트인데? 비에 지지 맙시다 다른 후배들은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저 정도에 이렇게까지 비가 오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근데 최시원씨하고 민호씨는 그걸 듣고 음 음 역시 지지? 역시 유노 형 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성격이 진짜 밝고 남자답고 좋네 음 매력있어 우리 근데 오늘 아까부터 좀 느낀 건데 네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좀 뭐 좀 다르시네요 뭐가요? 그러니까 지금 유노를 너무 참을 내시고 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진영이랑 안 지가 되게 오래 그렇죠 그렇죠 데뷔하기 전 그렇죠 거의 진영이가 사실은 이제 거의 가요계 준비할 때쯤 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진짜 오랜 친구인데 고향 친구 네 고향 친구예요 너무 오늘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아 욕심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예뻐서 그러잖아 진영이랑 뭐 그럴 생각은 없어